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방문각에서 건축직, 건축구조를 담당할 김현 교수입니다. 저는 지난 30년 동안 건축구조실무와 토목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해 왔고 또 14년 동안 대학에서 건축과목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 이러한 제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건축구조과목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제 강의의 특징은 어려운 구조공학의 개념들을 쉽게 이미지화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잘 이해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. 최근에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건축구조기준에 기반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건축구조기준의 재정과 개정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론적 배경이나 개정의 취지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. 그래서 연결과 그걸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인데 제 강의는 철저하게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강의 자료가 구성이 되고 또 커리큘럼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면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도 즉소 즉시에 잘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학습시켜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곧 3월에 시작될 건축구조기초반을 시작하게 됩니다. 이 과정은 비전공자나 건축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부터 쉽고 자세하게 잘 가르치는 과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. 여러분 곧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